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 역경을 딛고 강철멘탈의 아이콘 김소연 씨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우승을 차지한 우리 김기태 가수님을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먼저 준우승을 차지한 김소연 가수 성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절대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일단 너무 가슴 벅차고 앞으로 제가 이런 음악 활동을 하면서 지금 느끼는 이 벅찬 감동을 잊지 않으면서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우승자 김기태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종 우승자 김기태입니다. 최종 우승자 김기태입니다.